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예수님. 생일 축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선생님 꺼주세요. 잘하셨어요. 선생님 한 말씀. 고맙고 너하고 크리스마스를 또 스테이게 되는 거 너무 기쁘다. 의외하고 생각할 때 혼자서 지내셨고 어떡하지 하고 그랬는데 정말 오늘 날 생각해주고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.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만수문강 하시기를.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빨리 가늙이 좋겠다는 생각. 아닙니다. 선생님. 건강하셔야 돼요. 사랑합니다.